오늘의 엣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wccf테크입니다. 웨이스트랜드3 인터뷰 우리는 이 프랜차이즈를 다음 10년간 끌고 가길 원한다. 이넥자일의 설립자 브라이언 파고 와 팀 캔벨의 인터뷰입니다. 이넥자일은 ms에 인수됐는데요 그게 웨이스트랜드3 개발에 어떤 영향 을 끼쳤을까요 파고는 자기 인생 처음으로 게임의 품질을 모든 부서 에 걸쳐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s가 호환성 테스트 유저 리서치 기타 등등 개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전 독립 회사일 때는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캔벨도 게임 개발에 가장 힘든 시기는 후반 10%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ms가 놀랍 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한 예로 웨이스트랜드3는 모든 대사 한 줄 한 줄을 모두 성호 녹음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립싱킹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스트랜드3는 프랜차이즈 처음으로 멀티플레이도 지원합니다. 2인 협동 모드를 지원하는 건데요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고 파티를 나눌 수도 있으며 게임 진행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다 나머지 부분은 각자 싱글 게임으로 진행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각자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서 플레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과 멀티를 자유자재로 오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친구랑 같이 게임하다가 나는 자러 갔고 친구는 계속 게임을 진행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게임에 들어가 보니 게임 세계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거지같은 선택으로 게임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친구랑 합류하기 전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서 그냥 다시 혼자 게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냥 망한 세상에서 계속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분량은 웨이스트랜드2보다 길 겁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선택이 가능한 게임이라 스타일에 따라 아주 짧게 게임을 끝낼 수도 있고 길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사후 지원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레벨 추가 스토리 추가 무기 등 많은 콘텐츠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네요. 올해 말에 dlc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s 인수돼서 좋은 점 중 하나가 앞날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게임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웨이스트랜드3를 오랫동안 지원할 수 있다네요. 파고는 다음 10년간 이 프랜차이즈 를 계속 작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퍼라웃이라면서요 . vg247입니다. g2a가 개발자가 신용카드 사기로 손해를 보면 10배로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다. 한 퍼블리셔가 g2a에서 게임을 사느니 차라리 불법다운을 하라는 말을 한 후 이 얘기가 서구권 커뮤니티를 휩쓸었습니다. 이에 대해 g2a가 장문에 글을 올려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키가 어디서 오는지 해명했습니다. g2a가 말하길 사이트에서 파는 키 대부분은 세일 때 퍼블리셔에게 직접 키를 대량으로 구매한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일부 퍼블리셔는 아예 g2a에서 직접 키를 팔기도 합니다. 또 g2a에서 게임 사지 말라고 폭로한 그 퍼블리셔의 게임은 오직 5개의 키만이 g2a 사이트에 등록됐었으며 게다가 어떠한 손해도 개발자에게 끼친 적이 없습니다. g2a가 도둑질한 신용카드가 쓰이는 곳이라는 악명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게임 구매 때문에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판매 대금을 입금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면 그 10배를 보상해주겠다고 하네요.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자 주피터 헬 데모 시작 로그라이크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둠 더 로그라이크 줄여서 둠 rl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엔 던전 크롤 스톤 스프 가 있고 한쪽엔 둠 rl이 있을 정도로 매니아 층이 많은 로그라이크 게임이었습니다. 주피터 헬은 둠 rl의 정신적 후속적을 자처하는 게임인데요 이번에 데모를 공개했습니다. 스팀 데모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스타베이스 건파이트와 무기 설명 우주 mmo 게임 스타베이스 가 건파이트와 무기 설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피스톨 어설트라이플 가우스 건 플라즈마 라이플 화염방사기 등이 소개됩니다. 우리의 로봇 병사는 자석 부츠를 신을 수 있는데요 이게 기묘한 포지션 에서도 싸움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스타베이스에서 모든 사물은 모듈화 돼 있고 부서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주선 모든 요소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벽을 방패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도 적의 공격으로 녹아버릴 수 있죠. 다시 유튜브입니다. 스타베이스 스페이스십 워페어와 무기 설명 이 영상은 스타베이스의 우주선이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주선은 데미지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운납북의 급수를 맞으면 특정 무기가 무력화 되거나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전투 중에 우주선의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주선 무기들은 여러 다른 부품들로 교체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에 장착한 무기들은 게임 속에 탑재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총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타베이스는 올해 언젠가 앞서 해보기에 들어갑니다. 또다시 유튜브입니다. 스페이스랜드 발표 트레일러 스페이스랜드는 엑스컴 인큐베이션 레이저스 카드의 전통을 부활시키 고자 하는 선제 전략 게임입니다. 전투는 엑스컴에서 강하게 영향 받았지만 엄폐물의 비중은 적고 액션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는 쏘고 차고 날려버리고 깨부수 며 뮤턴트에게 지옥을 선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행성의 비밀을 밝혀내야 하죠. 각 챕터의 마지막에는 보스전 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게임은 2019년 언젠가 출시합니다. 아우터월드의 공동 디렉터 레이너드 보야스키가 한 말입니다. 아우터월드의 무대는 거대 기업이 외계 행성을 장악한 미래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너드 보야스키는 스튜디오가 플레이어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전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서요. 보야스키에 의하면 아우터월드의 스토리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권력과 그 권력이 어떻게 힘없는 자에게 행사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체제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야스키는 게임의 테마가 유머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우터월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무거운 게임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요. 아우터월드는 우습고 유머러스 하고 싶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새 아키라 아니메가 tv로 온다. 전설적인 작가 카츄르 오토모가 최근 아니메 엑스포에서 두 가지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하나는 오비탈 이어로라는 새 애니인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아키라의 부활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선 라이즈가 오토모가 아키라를 tv 시리즈로 부활시킬 수 있도록 힘을 꾸려줬다고 하네요. wccf 테크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시즌2의 실망스런 숫자 때문에 EA의 주가가 떨어졌다. 에이펙스 레전드 시즌2의 트위치 시청자 수가 최고 5만 수준인데요. 3월이 10만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시장의 기대 이하라는군요. 덕분에 이번주 EA의 주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us 게이머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이 천만 계정을 돌파했다. 스위치의 온라인 플레이는 유료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천만 계정을 돌파했다고 닌텐도 대표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유로 게이머입니다. 개발자들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어떻게 생각할까 게임 정기구독 서비스는 개발자들에게도 공정한 몫이 돌아가는 걸까요 사실 계약 조건이 어떤지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기자가 여러 개발자를 만나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첫번째로 응답한 개발자는 소비자는 무료로 가능한 많은 게임을 얻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기구독 서비스가 있었지만 그 서비스에 들어오라고 제안 받을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개발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랐고 사실상 우리 게임을 공짜로 내놓으라는 거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비즈니스 방식은 처음으로 개발자에게 공정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게임 패스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게임의 볼트입니다. 게임 패스는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우린 충분한 몫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전 파라덕스 ceo가 말하다. 전 파라덕스 ceo이자 현 집행 이사인 프레드 웨스터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괜찮은 모델이나 특정 개발사는 충분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에 따라 돈을 받지 못한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파라덕스의 소비자들은 한 게임에 3000시간 4000시간씩 쏟아붓습니다. 근데 아마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플레이 시간에 따라 개발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스토리 중심 게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쓰는데 우린 우리 몫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웨스터는 말했습니다. 모험네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시청자 도움으로 또 한 퍼즐 해결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후 이거 설마 되나 이거 설마 되나요 진짜 진짜 어려웠다 이거 이게 대단히 이게 대단히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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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